아 여러분들 좀 좀 뭐 담배난데 좀 풀고 갑시다 야 니 아마 그 시간 없으니까 지금 뭐 빨리 해야 된다 뭐 괜히 뭐 다른거 막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면 안 돼 어 얘들아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으 얼른 얼른 얘들아 어 음 저거 오늘 좀 끝장을 잘 바라야 돼요 어느정도 어 아 무기 정도만 오늘 싹 다 뻘갱이로 다 만들어 놓으면 오늘 현질한 거 갑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제 그래야 좀 열심히 하고 하는데 좀 담배 불 이라도 좀 시원시원하게 붙여 줘 으 빨리 아 얼른 아 어 뭐하노 겜비는 미션품 밖에 없어 음 일단 좀 전쟁의 사막 이라도 좀 채워봐 전쟁의 사막이 좀 채워져야 여러분들 좀 씹으래 게임 끝나고 뭐 다른거를 하더라도 하는거지 예 예 안그래요 아 아 갑박하다 갑박해 음 음 빨리 어 좀 담배하나 좀 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해서 확 또 이제 좀 어 어 어 어 내달리자 음 내달려 아 누가 채우냐 음 일주일 보기는 있냐 어 그래 많이 봐 일주일 있다 한번 봐봐 어떤가 아 그래 아름이 밖에 없구나 그래 아름이야 고마워 208도 아니야 지금 주봉 없어서 119로 가는 부분인데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자 일단은 상자를 그렇게 한번 해서 아까 상자 8개 나오는 건 좀 약간 심한 것 같아요 얘들아 그제 으 으 으 조금 상자 좀 좀 더 많이 떴으면 좋겠네 상자 까는 게 은근히 씨부래 좀 졸깃졸깃해 으 으 으 으 으 아 담배맛 좋다 씨부래 으 거진 이렇게 현질한 삼백 때려받고 담배 한대 피면은 뭔가 이 담배가 300만원 짜리 같아 그만큼 맛있어 음 인생 뭐 있나 씨부래 그냥 인생 대포지 음 뭐 하다 안되면은 뭐 저기 그냥 아파트 팔아 갖고 씨부래 그냥 월세로 그냥 좀 평수 어 어 좀 이렇게 좀 줄여서 내려가 갖고 어 좀 애들 좀 뭐 이렇게 뭐 좀 집에 있는 어 어 미소나 뭐 재훈이나 좀 돈 아껴 쓰고 그러면 될 것이지 남자가 큰일 하는 데 있어서 어 뭐 그 돈 몇 백 뭐 몇 천 뭐 그냥 어 몇 억에 뭐 이렇게 괜히 뭐 좀 이렇게 기죽고 뭐하고 하면 되겠나 이거 어 그동안 열심히 살았잖아 음 여기 뭐 스튜디오도 씨부래 그냥 뭐 보증금 빼갖고 인마 그냥 어 어 애들 이제 어 집에 가서 어 집에 가서 일하고 어 그거 갖다 현질 해갖고 씨부래 나는 그냥 스튜디오 넌님 구매인 키로 그냥 뭐 무슨 어 돈 천에 그냥 어 어 5 60 파는 거 원룸 가서 뭐 방송하라 어 하면 너 되지 안 그래 그런 각오로 어 게임 시작해야 돼요 그런 각오로 예 안 그렇습니까 그게 상남자 인생이지 인생 어차피 여러분들이 젊고 이제 이럴 때 어 어 그렇게 길지 않아 길지 않아 어 한번 이렇게 확 내지를 때 그냥 씨부래 남자답게 내지르는 거야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어 지금쯤이면 다 됐어야지 어 어 어 내 잉어야 좀 정신 차려라 오늘 이렇게 잉어답지 않게 뭘 무슨 도방 드립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 새끼야 내 방송에 그러면은 아싸리 그러면 씨부래 그냥 도방하지 마세요 그거 걸고 방송하리 어 그거 안 걸고 방송하면 다 도방해도 상관없는 거야 야 새끼가 이거 왜 이렇게 안 그래 어 그럼 잉어야 어 뭐 도방하지 마세요 그거 걸까 어 걸려면 걸게 이 새끼야 짜증나게 하고 있어 이씨 가뜩이나 돈만 있어서 지금 사람 예민한데 지금 응 응 아니 그거야 내가 뭐 게임 모르니까 뭐 이렇게 당할 수도 있는거지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임마 으으으으으 이 사람 참 으응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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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끝났어. 뭐 어떻게 했어?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지금 이게 뭔가 좀 싹 해서 지금 뭔가 떠도 진짜 보라색 하나 뜰 것 같구만. 그래 1차 정리 끝냈으면 됐지. 그럼 뭐 지금 빨리 이거 좀 해야지. 1차가 어딨고 2차가 어딨어야 해. 얘 새끼들이 오늘따로 왜 이렇게 1처리 하는 게 이렇게 답답해. 이 차는 또 뭔데 이 새끼야. 이 차를 왜 여기서 찾아. 이 차는 딴 데 가서 찾아야지.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참 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야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들어갑시다. 보라색 하나 띄우러 가자. 보라색 하나. 강화 미니게임은 뭐예요 이거는? 인젠트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강화 이게 뭐 성공 확률 이거 그냥 장난치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강화 잘 되게끔 해서 지르세요. 어? 이렇게 뭐 등 떠미는 거 아니야 이거. 사람 사지로 보내려고. 야 가방 비운 게 이래? 정리 이상하게 했네. 정리 이상하게 했어. 이거 뭐야. 축복받은 방어고 강화서. 무기 방화서. 축복받은 무기. 이 새끼 이것도 지가 막 이렇게 좀 만들었나보네. 어 그래도 이제 실시간으로 아 이거 까서. 오케이 오케이. 어 벌써 다 했네. 좋았어. 아까 저주받은은 있었지. 요거도 좀. 저주받은으로 해서. 하나 내리고. 3강 내리고. 자 5강으로 해서. 아 이게 왜. 어 5강이 잘 안 올라가 안 올라간다. 아 이거 존나 안되네. 응? 계속하면 터져? 5강.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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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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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도 이거. 강화지라는 게. 돈 많이 들어가는구만. 그쵸? 맞죠? 여러분들. 요거 강화. 3강까지는 안전빵이라며. 3강까지 안전빵 맞아? 됐고. 됐고. 5강까지.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이 시양놈의 거.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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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5강까지 아주 잘 만들었어요. 좋아. 뭔가 오늘 아주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치? 좋아. 일단 5강 5강 5강. 5강. 됐고. 나머지. 투구랑. 갓바는 일단은 이거. 야. 그럼 아까 저거. 어? 승급서. 이거 산 거는 이거 뭐. 아이 뭐. 못 쓰는 거야? 어? 귀속은? 이거는? 이거 아까 존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퀘스트 자동 사냥 돌려도 돼? 오케이. 자동 사냥 해야지. 귀속으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중에 패치하면 써져? 야. 저 새끼 존나 센가 보다. 바카라제 누구야. 와. 얘 뭐야. 야. 근데 왜 이거 변신이 안 돼? 새끼 왜 무슨 상자를 이상하게 해놨어? 변신 상자 어딨어? 여깄구나. 이거밖에 없어? 어? 이것도 인마. 미리미리 사놔야지. 어? 뭐하냐. 포션도 왜 다 빼놨어? 아. 아 씨. 참나. 아니 빠졌으면 껴놔야지. 됐고. 자파점에서 이거 사야되잖아. 자파점 어디있냐? 자파점 여기는 없네. 됐다. 이 정도면 뭐 잘 하고 있는 거죠? 마을에 있네. 야. 잠깐만 잠깐만. 지금 이거 할 시간 없어. 5강 5강 다 됐고. 나머지 이제 이거 이제 뽑으러 가야지. 어? 가자. 가자. 장비. 3에서 5티어 장비 상자. 요거를. 서른한 개 만들어지네요. 서른한 개. 서른한 개. 서른한 개 만들어져. 3개씩 하라고? 그래? 그게 더 여러분들도 좀. 아니. 그럴밤에 한 개씩 하지 왜.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럴밤에 한 개씩 하지. 잠깐만. 실패. 아씨. 그래. 별 차이 없잖아. 어? 야. 한 번에. 이 새끼야. 한 번에. 어. 한 번에. 찌. 한 번에. 몰라.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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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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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개밖에 안 됐어. 와. 마일리지는 왜 이거밖에 안 차. 아. 개. 아. 아까보다 하나 적게 떴잖아. 아. 야. 저 새끼 왜 나한테 공격해. 아. 저 누구야. 야. 야. 이런 원래 필드에서도 저렇게 저게 돼? 아. 좀 하지마. 나 좀 이거 좀 카드 좀 뽑게. 왜. 왜 자꾸 와서 괴롭히고 그래. 왜 자꾸 와서 괴롭히고 그래. 잠깐만. 자파점. 자파점에서 이걸 사야겠네. 속도가 느려지잖아. 아. 어. 씨. 이거래.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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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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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좀 잘 떠야 된다. 잘 떠야 된다. 빨간색. 그래. 두 개 저 없는 부위로. 딱 두 개만 떠라. 두 개만. 아. 끌탄 파랭이야. 두금 좀 하나 틀어야겠다. 두공도 다. 그래. ㅈㄹ. 젖구린 것만 받아갖구. 그래. 요게 뭔가 좀 좋다. 제발 나와라. 제발. 이렇게 잔잔할때. 자. 잔잔할때. 이렇게 한번. 자. 쓱. 아 방패 똑같은거 떴어 아 웬 중복 웬 중복 아 피해 이게 더 좋은거 아니냐 이건 피해감소 무시네 응 팔면 이득이야 그래 오케이 하나 뜨고 자 두개만 더 뜨자 두개만 아 아 파랭 이거 아 아 존나 안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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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나 맞지 아 아 아 아 아 모르겠다 이씨! 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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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 그렇지! 하나 떠서 다행이네! 하나 떠서 다행이야! 정련된 조화! 근명, 포션, 쿨타임, 기절 적중, 최대 생명력 좋았어 정련된 깔끔해요! 좋은거 떴어? 오! 좋아! 좋아! 가자! 아! 축복받은 방어고 이게 없네! 저거 조금 더 살겠다! 아까! 제작할 때 저게 30개 하나였지? 이야! 이게 존나 비싸네! 10개! 어? 5티오바 떴다고? 20개 사야겠다! 20개 사야겠다! 야! 한 번 더 질르자! 안 되겠다! 한 번 더 질러야겠어 안 되겠어! 아! 나머지 돈 남겨서 뭐해 그치! 50개 한 번 더 갈까? 어? 50개 정도는 한 번 더 가야지 그치! 어? 맞지? 가! 가! 이따 가! 야! 잠깐! 아까 저거 몇 개 있었냐? 아 이런거 좀 분해 좀 하자 이런거 분해하는거 맞지 파는거 아니잖아 초록은 다 분해지 맞지 어 1티어랑 2티어는 어 아 컬렉션 있는거는 분해해야돼? 야 그래 강화해서 컬렉하고 아 알았어 그런거는 니야미 너가 좀 알아서 해라 어? 야 그러면은 이거 방패를 낫사리 잠깐 막거라 저주받은 몇개 있었어 8개 있네 저주받은 강화고 나서 조각 아니지 이거 축복을 몇개 만들어야겠네요 5개에 하나야? 5개에 하나야? 10개 만들어놓으면 되지 그치? 10개 10개 있어야돼 나중에 강화하려면 됐지 다 깠나? 아직 다 안깠네 됐어 아까 투구 뜬거 어디갔어? 여깄다 1 2 3 여기서 축복 발라주고 1 2 여기서 축복 발라주고 5개 있어야되네 아 좋았어 빠르게 아주 잘됐어 굿굿굿 장착했어 이거? 아 많이 올라갔지 많이 올라갔지 어? 많이 올라갔지 아 요 바지랑 신발 일단 떨겠네 바지랑 신발 일단 떨겠네 그치? 근데 방패 잠깐만 어떤 방패가 더 좋은거야? 피강 무심 마감 품 체력 쿠션 아까 방패 하나 줬던거 어디갔노 이거? 똑같네 이거 어? 똑같애 갓바 승급석 어떻게 만들어? 갓바 승급석 좀 제작해야돼? 이건 여기서 까야되는거네 여기서 저거 안뜨지 저게 뜨겠어? 어? 뜨겠어? 야 일단은 장비나 빨리 일단 이거 먼저 다 하고 아 15개밖에 못만드네요 에? 15개밖에 15개밖에 음? 음 자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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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2개 3개 아 3개밖에 안되네 이거 아 2개만 더 되지 마일리지에 안하고 마일리지에 안하고 자 여기서 이제 바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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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가자 바로 바로 아 아 부동 존나 이상하네 자 제발 다 깐 다음 확인해?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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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방법이야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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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도끼 하나 떴다 배트릭스 배트릭스 와 신발까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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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대 방금 신발 좋아요 잘 떴어 잘 떴어 잘 떴어 어 무기데미지가 왜 더 좋아? 10 어? 뭐야 뭐야 무기데미지 이건 11이네 금거리명중 6개 금거리데미지 4 흰 2 금거리명중 데미지 4 7 4 6 11 뭐 똑같은거네 그치? 무기데미지 아 마법발동 생명옵수 이거는 파이어버스트는 뭐냐? 어? 어? 피읍이 상탓이야? 이거 바로 광화들어가야겠구만 어? 야 왜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 지금은 사냥할 때니까 피읍 있어야지 그치? 대체 대체가 뭐야? 92개가 있어? 아 여기 있구나 어 한번에 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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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일단 요렇게 해서 잘 떴고 요거 이제 장착해야지 요거 장착하고 일단 아까 신발 요거 강화해야죠 그죠 어 야 요것도 한 번에 대면 좋은데 으 아 4 아 왜 자꾸 4대 아 자꾸 4만 된다 어 꿈 꺼 그렇지 오 좋았어 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 갔다가 어 부금이 존나 재수없던 거였네 요거 장착하고 방패 강화하자 요거 방패 강화하자 어 방패를 그래서 방패 하나 싱글에 하나는 여러분들 6강을 만들든 7강을 만들든 얘들아 방패 2개니까 가보자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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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 이거 빼놓고 생각 좀 해보자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빼려다가 이게 살짝 미끌댔네 아 축이 되는데 그래 뭔가 지금 찬스다 야 반야심경 리미스 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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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이거는 그거 안걸리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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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행 물 초재 거리 시방 품진 서빙 시방 시방 스루 기계 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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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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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면 이거 대검 망치가야지 그치? 도끼 도끼 반환승경 아주 좋아요 캬! 7강으로 가야지 7강으로 아 6강도 깨닫다 야 방패 재물 아주 좋았어 방패 재물 아주 좋았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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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승경 아주 좋아 대검부터 오.. 6부터는 적용한데? 6부터는 축안대냐? 아.. 7강! 어.. 7강 되네 그래도 되는데? 아.. 6강부터 적용이 되질 않는데 그래도 뜨네 이게! 미쳤네 지금! 어? 플러스 2 안되지 이거 여기서 스톱해야돼? 스톱해야돼? 여러분들 지금 대두 이게 기적적으로 존나 잘된겁니까? 어? 성공시 1,2단계 강화 6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라는데 어? 스톱해야돼? 맞잖아 이게 한글보 스톱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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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피읍이 되게 좋은거라매 어...2는 안되고 예야 모르겠다 성공 좋았어 좋았어 7강 야 7강 잘 붙는데 어 7강 잘 붙어 잘 붙어 잘 붙어 대건 8강 가자 안되겠다 대건 8강 가자 지금 이거 뭔가 축해야 여러분들 축해야 이제 그만해 그래요 야 오늘 돈 개벌었네 그치 강화 원래 이렇게 잘되는거 맞아 어 아니 뭐 반지나 귀걸이는 존나 안되더만 어 어 근데 그 반야심경 리믹스 이게 야무진거네 그래 어 그만하라는 애들이 많아 쫄보년들이 많아 야 이건 어디서 나오는거냐 야 이정도면 센거야 힘 26에 민첩 8진흥7 체력 19 힘에 진베디야 진베디야 존나 센거야 링구 좆밥이야 잠깐만 랭킹 어딨어 랭킹 어어 오히려 밀렸는데 왜 힘 53으로 되있어 53에 이게 내 그거 그거 아니야 아 이거 랩순이야 아 그래 성장 랭킹 pvp 랭킹 pvp 랭킹 pvp 랭킹 이정도면은 어떻게 조금 괜찮은가 어 사냥을 일단 해야죠 이제는 뭐 피 안다나 이제 사냥 이제 pv 나 땜에 라이크한 정상 pv 어우 사냥하니까 물약 안들어가고 좋네 피 유지되고 깔끔하게 어 오 피가 그래도 두명 때려도 뭐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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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유지되 야 쟤도 좀 센가보다 야 썰이 좀 절로가서 싸워 저기 어 쟤랑 겹치니까 어 여기서 싸워 공소 더 빠른 변신은 없고 현재 오늘 야 여러분들 오늘 300 써갖고 어 아까 방패 하나는 좀 날려먹긴 했지만 야 이거 뜨고 이거 뜨고 뭐 중복 그래도 뭐 이렇게 뜨고 무기 7강 띄우고 개씹상탕차 어 어 신발 떴잖아 신발 떴잖아 갑바람 아 이거 구강 일단은 요거 밑에 요거 바지 이거 하나만 하면은 깔끔할거 같은데 응? 오늘 개이득이야? 야 야 근데 이거 왜 망토는 왜 안나와 응? 망토가 안 죽지 이제 저 새끼 저기서 몰이 사냥해오네 개새끼 자 담배 한대 피면서 요거 좀 사냥 한번 잘 되나 한번 봅시다 요상태로 씹으래 그냥 광랩 어 돼야지 안 죽지 안 죽지 이렇게 이래도 응? 음 야 더 데리고 와 머리 사냥하게 좋아 도끼가 피흡되고 깔끔하네요 그쵸? 라이칸 검사인데 여기 헌터도 있네 어 저 새끼 칼 존나 느려갖고 막타 니가 뺏어먹기나 하겠냐 이 양아치년아 어? 아 물약 먹고는 있네 응? 힘들게 산다 힘들게 살아 대검구다 잠깐만 대검이 더 좋다고 이게 더 좋잖아 피흡이 돼서 이게 생명 흡수 무기 데미지 17회 금거리명중 7사이 무기 데미지 이게 파이어버스트 어 무기 데미지가 어 무기 데미지가 11 금거리명중 0 4 2 이게 조금 더 대검이 더 좋은거야? 그래? 대검이 추가타가 있어? 저 새끼는 왜 나를 때리냐? 왜 안 싸워? 저 새끼가 왜 나를 때려? 저 새끼가 왜 나를 때려? 미는거야? 아니지? 몹사지 이게 오 죽겠다 저 새끼 미를 제가 존나 데리고 오네 쟤를 어? 쟤 뭐해 왜 안 싸워? 왜 안 싸워? 존나 세네 쟤 죽였다 이 시브라이 개새끼 로아 죽여 헤헤헤헤헤헤헤 존밤년들 어? 막부 저 뭐야 막부 나보다 더 쎄? 어? 졸나 세네 어 왜 이렇게 쎄? 어? 졸나 세네 졸나 세네 저 사람 저거 뭐 어떻게 한거냐 뭐 아이 뭐 손도 못쓰고 뒤진다 공격력이 100일이라고? 50렙이야? 나 지금 45렙인데 그래? 나보다 현재를 다섯 배 더 했어? 그래? 변신도 보라변신이야? 이 시브라이 괜히 조금 그러네 기분이 어? 어? 일단 뭐 일단 뭐 랩차가 나갖고 여러분들 그런거 아니 그런거겠죠 저도 뭐 이렇게 이게 약한게 아닌데요 에? 그죠? 야 야 근데 여기서는 뭐 사람 뭐 죽이고 뭐하고 하더라도 템 떨구거나 뭐 막 무슨 뭐 사람 많이 죽였다고 뭐 현상 수배범 되고 그런거 없어? 음? 야 장비 컬렉션부터 해서 야 니야마 이거 조금 해서 좀 많이 해봐 어? 어? 내가 어차피 이게 좀 늦게 시작하고 이제 이런지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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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장신구가 변신패트 나름 이러면 나쁜거 같진 않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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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좀 빼놓으세요 만화관리하면서 딱딱 커내야지 어? 으음 야 아무튼 어? 물약 세팅이랑 좀 공부 좀 해서 인마 좀 이거 좀 잘 좀 맞춰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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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물약도 어디 있긴 팔긴 팔겠지 가방 요거 좀 좀 어? 이거 막 그냥 막 분해하지 말고 인마 뭐 무슨 어디 뭐 컬렉이 뭐 있대잖아 어? 이런거 좀 좀 공부 좀 하고 어? 생각 없이들 막 하지 말고 이게 뭐 퀘스트 이런거야? 없죠 장비 방어 이런거 했고 50레벨 달성 장비 승급 아 아까 저거 승급 못한게 갑박아 존나 아깝네 응? 그쵸? 오우거 20마리 사냥 뭐 이런거는 뭐 다 했고 잠깐만 아까 저거 거래소에서 엘프 황금신발 1만 엘프가 되게 안좋은건가 보다 그쵸? 음? 이거는 창고가는 거래가는 이게 창고가는 거래가는 다 뭐 다 뭐 못쓰는 귀속이 왜 안파는데? 귀속이 없잖아 귀속을 어디서 구해? 귀속은 매물 없어? 귀속을 어떻게 팝니까? 이거는 사냥터에서 사냥하면서 그렇게 하는거야? 아 10개 사서 교환하는 거라고?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야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어 무기를 뽑는게 낫지 누가 이거를 여기서 다이아 5천 다이아씩 주고 사갖고 누가 그 지랄을 해 어? 그거는 이제 10개 모아서 하는거면 어 조각으로 뜨겠지 이 새끼야 누구를 그냥 완전 사람을 그냥 완전 바보로 하네 응? 기본적인건데 근데 얘네 뭔가 이거 좀 레벨만 좀 오르고 이제 이랬지 야 무기는 아직 야 이런거 아까 그 배틀엑스나 이런거 팔면은 한 얼마 정도 될까? 7강이면 꽤 비싸겠죠 여러분들 그쵸? 아이 팔지도 않네 그치? 10만이면은 어이구 오늘 돈 많이 번건데 어? 야 하나 올리자 안되겠다 이 새끼 뭐 이렇게 막 판매를 존나게 올려놨어 어? 최저당각 없는데 최저당각 없는데 최저당각 없는데 최저당각 없는데 팔아서 다음주에 전설 무기 사자 배틀엑스 배틀엑스를 쓰고 대검을 파는거야? 응? 도끼 팔면 안돼? 검을 팔아야돼? 맞아? 막부 막부 8 배틀엑스야? 진짜? 배틀엑스가 좋은건가보네 그럼 대검을 팔아? 응? 대검을 팔아? 대검을 써야돼? 자꾸 이랬다저랬다 그래 어? 뭐가 더 나은거야 아 그래 일단 뭐 돈 뭐 그렇게 급하고 그런거 아니니까 어? 그래 킵해놓자 응? 됐고 아이 왜 자꾸 나 좀 때리지마 나중에 때리는건 좀 가서 싸우면 나중에 싸우면 되지 지금은 이제 서로 이제 빨리 이거 좀 어 성장해야죠 됐지 세마리를 여기는 채널이 없고 1채널인거 같은데 흐하하하 어? 응? 야 그럼 이런 필드에선 뭐 좋은거 안줘? 와 보스다 그래 보스 한번 싸워봐 이런 애들이 좀 약간 좋은거 줘야되는데 응? 음? 오 그래도 보스 존나게 이제 좀 때리고 크릿 좀 뜨고 야 그래도 링구보단 더 좋아? 막부 그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어?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어? 인생 노산믹기로 가야지 그치? 어? 타격감 좋은데? 저런데서 뭐 좋은거 안주나? 링구는 지금 이겨 그냥? 이거 스킬관리랑 뭐 하고 해야되는데 뭐 지금이야 뭐 이거는 어 야 여러분들 그래요 길드 좀 가입 신청들 좀 많이 해주시고 에? 링구는 2단계 아래야? 뭐야? 뭐야 저 새끼 잠깐만 나 지금 스킬도 없는데 어 어잉 나닝구야? 나닝구 왜이렇게 쎄? 어? 어? 맞는거 센데? 스킬을 좀 해서 스킬만 썼으면 내가 이길건데 스킬을 자동 등록해 놔갖고 이런거 같애 그치? 그치? 맞지? 죽기전에 귀환이 귀환이 이게 귀환이지 어? 뭐야? 버프는 자동해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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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 날관두님 10개 살아있네 야 이거 이쪽으로 못엄겨? 자동버프는 왜 큽니까? 입니까 잠깐만 자동버프가 아까 뭐였더라 버프가 뭐고 이런지 봐야지 기절이 아 이게 근거리 이미지고 용맹의 창가가 근거리 데미지 지속시간 300초 용맹의 창가 이거를 어? 이렇게 오토로 해놓고 앵커나이프 근거리 데미지 이동 원거리에서 공격하고 앵커나이프는 이거는 스킬이네 아바타 지속시간 300초 이거는 저쪽으로 놔야겠네 이건 빼야겠네 아바타 아바타는 이게 그거고 버프 게임하면서 배우는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완벽한 방어가 일정한 확률로 근거리 공격을 절대 해피하고 받은 데미지를 돌려준다 300초 이것도 그거네 어 이것도 버프고 스킬은 뭐 이래저래서 어 일단 두개 세개 있는 거네 앵커나이프에서 멀리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거고 그런 다음에 어 여기 있는 거를 이거 빼고 여기다가 다른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음 그런 다음에 스킬이 이거는 빼고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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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을 집어넣어야겠네 물약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아 물약은 무조건 자동이야 그럼 여기다가 만화물약을 해놔야겠네 만화물약을 그쵸 음 아 여기다가 베르를 해놔야겠구나 베르를 바로바로 이렇게 해놓고 그치 만화물약을 사서 어 그렇게 해놔야겠네 그치 야 야 너 니야마 이거 이런것 좀 좀 싹 좀 정리 좀 해 어 뭐 저거 뭐 무슨 통닭 저것도 어떻게 좀 뭐 좀 하고 어 이렇게 이렇게 좀 뭐 막 가방 좀 싹 정리해서 이게 좀 무게 좀 어 내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어 어 템도 뭐 어떻게 뭐 좀 정리할건 좀 잘하고 어 어 어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막 가득 채우고 이래 자사 돌리고 뭐하고 할때도 인마 여기 가방을 어 훌쭉하게 이렇게 다 내리 내려놓은 다음에 해야지 일단은 이렇게 있고 야 그리고 이거 갑바 이거 어떻게 좀 어 승급하고 하는거부터 이거 좀 잘 해놓고 가방 검사하라고 아 창고 창고 어딨어 창고에 좀 좀 보관 좀 해라 창고 활용 좀 하고 아이구야 사람 참 이 새끼 이거 그냥 공부 안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어 어 어 자사만 돌리고 있었네 어 니가 인마 좀 먼저 학습을 해갖고 좀 나한테 아 형님 오늘 방송하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좀 어 하시면 되고 니가 나한테 가르쳐줘야 되지 어 되지 않겠냐 어 그 rpg 를 그렇게 해봤는데 참 이런거 7강 이런거 이제 어 싹 잘해서 팔고 어 생각 없이들 그렇게 좀 어 어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들 그러지 좀 말아라 어 두주가 두 명이면은 인마 그런거부터 해서 딱 어 이게 어떻게 좀 잘 돼야지 씨 그래 이걸 어 어 어 참나 저런 애들한테 뭘 믿고 그냥 씨 으으 참 어 정리들 잘해 오늘 이제 좀 뭐 바로 템 띄울 수 있게 다 해놨으니까 오늘 뭐 이건 뭐 잘 돌리고 하면은 막 50 몇 넵이고 이제 딱 돌아가겠네 걷다가 여기서는 뭐 이제 퀘스트나 뭐 이거 뭐 던전 들어가는거 없어 보스 전지역 하급 이거는 뭐 던전도 들어가고 막 이래야지 이거는 지금 못잡아 응 이거는 7시 매일 와 이런걸 줘 오 대마법사의 롱브 장갑 에의оля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예 이거는 궁수 엘프왕의 가죽추구 우와 이런걸 줘 아 이거 막 보드 못잡아 우와 방패 여기 기사꺼는 방패 하나 있네 근데 후구랑 이것도 공수투거고 왜 이렇게 공수거만 줘? 응? 아 방패 이거는 빨갱이구나 보라가 아니라 빨갱이는 이거고 야 보라색이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건 있고 뭐 약간 이렇게 뭐 약간 안개 낀거면 키로 이렇게 흐리멍텅한 거는 뭐냐? 이건 오티어고 이건 오티어인데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려 더 멋있게 응? 야 이거는 아직 못잡는다 이거죠? 하아 이런거 하나 따야 되고 그럼 일단 하급에서 놀아야 돼? 여기서도 놀아도 되겠는데? 응? 중국 상급은 안되고 이런 데서 뭐 놀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새끼 저거 어떡해 왜 야 얘를 왜 타켓이 안 돼? 응? 야 왜 안되냐 쟤? 쟤 왜 안때려져? 여기서는 서로 못 때리는 거야? 어? 아 못 때리네 못 때리네 여기 음 이렇게 미니맵에 위험 뜬 것만 이 보물 던전에서는 뭐 주는 거야? 아 이벤트 던전이라 여기서는 그래도 하루에 한 시간씩 들어가서 꼭 해야 되는 건가 보네 정해진 시간에 그치? 어? 어 이렇게 스킬 쓰고 여기서 이제 하면 치킨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뭐야? 아 무기가 여기서 드럭된다 오 좋네 야 너 왜 여기서 안 돌렸어? 아니 이런 데서 한 시간씩 돌려야지 인마 이게 막 좀 어? 어 이런 거 하면 뜨겠구만 4티어 승급석 1000개 남고 축복받은 방하고 왜 이런 게 왜 없었어?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아까 막 초록색이랑 이런 거 막 7,8강 돼있고 한 거 보니까 여기서 이거 축복 존나 갖다 썼나 보네 그치? 넌 강화하지 마 강화하지 마 그냥 뭐 저런 거 뭐 싸구려나 좀 강화하면 강화하지 그치? 방송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는 냉겨놔야지 어? 뭐 그냥 너가 즐기고 있으면 어떡하냐 어? 이런 거는 딱 이제 가방 비워놓고 내가 방송하면서 하긴 뭐 뭐 이런 거 뭐 뭐야 뭐 컬렉션 같은 거 어딨어? 어 이런 거 좀 컬렉션 같은 거 좀 해놓고 좀 어? 막 그러고 막 있어요 이제 변신 컬렉션 이런 거 뭐 무기 컬렉션도 있다며 어? 이게 지금 다 된 거지 컬렉션 효과 지금 이렇게 있고 1티어 뭐 해서 이게 다 지금 된 건가? 거진 다 됐네? 3티어가 아직 아 노란색으로 돼서 아직 안 돼 있고 저거를 다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건가 보네 4티어는 이런 게 이제 좀 안 돼 있고 어? 와 5티어로 넘어가면 갈수록 이야 이게 좋구나 변신 저거 다 뽑아야 돼? 나중에 저거 뽑으려고 이제 막 현질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아 컬렉션 여기 있구나 너 왜 이런 거 왜 하나도 안 해놨냐? 6강 6강 아 야 너 무조건 팔지 말고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컬렉션을 빨리 만들어야겠네 그치? 이래서 강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나 4티어짜리 해서 강화한 거는 아직 안 들어간 거 하나도 안 들어갔네 언제 이거 9강 이거는 하나 한 거야? 야 근데 이게 되게 7강 이건 뭐 대체는 뭐야? 게임을 등록을 해야 돼? 이런 걸 다 하나하나씩 보고 아이고 컬렉션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하나도 등록을 안 해서 아 그럼 장비 여기 등록하면 그 장비 없어지는 거예요? 네? 공부 좀 하면서 하라니까 이거라도 어떻게 하나하나씩 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존나 이게 중요한 거 같은데 없어지는 거야? 컬렉 하는 게? 어 그럼 이런 거야 뭐 1티어 이런 거야 뭐 약간 부담 없을 거고 그치? 이거 대체는 뭐야? 등록하면 사라져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해서 이거 막 해야겠네 어? 최대 생명력 푸션 회복용 마법 회피 이런 여기서는 이런 1이나 이런 게 저 템이 나와야 등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템들 잘 봐가면서 뭔가 이렇게 자사 돌려놓고 공부를 해 이렇게 하면서 방패 같은 거 2티어 2티어 까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놔야겠구만 3티어도 뭐 이렇게 뭐 좀 나오는 대로 이렇게 좀 어 초록색도 있고 뭐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 하나하나씩 보고 해야 되는 거네 아 애들이 이거 컬렉 하려고 저기다가 올리면은 막 사고 이제 이런 거구나 나중에 할 거 다 하고 하는 게 컬렉션이야 그러네 컬렉 이게 존나 크겠네 나름 그래 알았어 이런 거 좀 좀 잘해놔 어? 어 무조건 다 분해하고 이럴 이럴 게 아니네 그쟁이 활성 된 게 어떻게 하나도 없냐 하나도 없냐 펫은 펫 컬렉션 지금 컬렉션 현황이 이런 거고 이거는 어떻게 다 어떻게 알아서 막 다 등록이 됐나 보네 지금 이게 이렇게 돼서 이거 이거 다 된 거네 장비 변카 인연 컬렉이 크다 어 분해하면 좋은 게 OT 장비 만들 수 있는 거임 그래 내가 지금 4T 질 어 패시랑 저런 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고 자 암튼 어 가기 전에 길드 이제 좀 마저 빨리 잘 받자 몇 넵 이고 뭐 한지 얘기 하라 그랬지 이 새끼 이미 다른 길 게 있대 잖아 여기다 그냥 신청 하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어 다시 들어 다시 맨납에 누구 다 잠깐만 일단 친구부터 받아놔야 뭔가 좀 친구 해서 이게 좀 될 텐데 아 이게 내가 받은 거구나 45 대빵 이런 애들 수락 하고 42 랩 어우 45 랩 민자 좋네 에이 어 41 랩 최강 수락 40 랩 종파리 그래 수락 하고 아 요게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리니지 레볼루션 이나 뭐나 이제 좀 다른 게임보다는 요거는 이제 조금 나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편하게 자사 돌려놓고 저런거 펫 컬렉 하나 이렇게 해서 딱 맞추고 어 야 근데 이거 하나하나 찾는 게 힘들긴 하겠다 어 장비 에서 내가 봤을 때 흰색 이랑 이런 거는 다 버려서 이런 게 컬렉 다 이렇게 있구나 뭐 있구나 하나하나 막 이렇게 다 들쳐서 살펴보고 이래야 돼 어 등록표시 있잖아 아 여기 이렇게 있네 이게 이런 거는 구반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8강을 그러면은 일단 등록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 만약에 좀 높은 거부터 내가 안 차고 있는 거 이런 게 등록 7강 이러면은 이거를 7강을 띄워야 되는 거네 어 이거를 강화 해서 이거를 어 아까 이거였지 이런 식으로 플러스 3 자동 강화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실패 하면은 어 없어진 거구나 아 그러면은 이제 좀 다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네 그치 어 그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 이것도 등록해야겠네 이제 하면은 어 이것도 7강이구나 그래 이제 이렇게 보고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강화를 어 그럼 강화해야지 하면서 어 이렇게 자사 돌려놓고 하나 이렇게 서툴로 버리는 거 없이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7강 잘 되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아 7강 등록됐다 아이 기분 좋아 콜렉을 이걸로 해서 딱 등록 이런식으로 와 등록됐다 이러면서 야 이거 되면 마방의 최대 생명력 50까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거 대체는 뭐야 대체 가능한 아이템 없잖아 아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근데 이것도 나름 재밌네 요것도 등록이 아 요것도 했잖아 여기 7강 이게 있는거잖아 어 이거는 왜 등록이 아무거 없어 아 여기 이거 7강 음 요런식으로 이러면은 강화석 존나 난리겠다 근데 어차피 무기야 강화석 필요 없으니까 뭐 이런식으로 사냥하다가 얻은거 입고하면은 이렇게 뭐 하는거지 그치 어 어 어 어 저거 컬렉션만 파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 어 어 5강까지는 그냥 쭉쭉 붙네 6강도 붙고 7강 잘 붙네 음 뭐 요렇게 해서 했으니깐 요것도 등록해야지 그치 이러면서 요렇게 해서 등록 딱 시키는거고 그쵸 요런식으로다 아이고 좋네 이게 어이구 어이구 뭐야 이거 뒤로 왜 훅 꺼져 어 어 어 야 알았지 니야마 요런식으로 자사해놓고 좀 어 어 좀 뭐 이제 일하다가 아이좋 뭐 좀 잘 안되네 할 때 이제 이렇게 3번씩 해라 어 던전도 1시간씩 꼬박꼬박 잘 돌고 새끼 내가 먼저 학습해서 가리켜줘야 돼 어 이벤트 던 드랍정고 이런거 뭐 뜨고 하니까 이런것도 내가 봤을 때 어 잘해서 이벤트 매일 1시간으로 초과된다 그래서 이것도 1시간씩 다 돌고 어 어 이런것도 많이 뜨네 어 한정도 어 이렇게 돼서 많이 있으니까 이런것도 뜨고 중급도 1시간 내가 지금 돌리고 있으니까 1시간 딱 하고 어 어 상급은 상급에서가 뭐 좋은거 많이 죽었어 어 일단은 어 무조건 빨리 60맵 찍어야 돼 어 이러고 이제 1시간씩 이렇게 쫙 잡아 돌리고 템하나 뜨는거 보면서 이 등록 이제 아까 아까처럼 이렇게 잘하고 이 아이템 음 게임이 어 저거 하나씩 비우니까 어 이게 뭐 무게가 쓱쓱 많이 없어지네 요거는 등록이 어 여기 또 등록되는구나 이제 해서 여기서 이거를 또 어 또 강화해서 등록해야지 이런 또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은 즐겨야 돼요 이런식으로 이제 또 하나 둘 셋 어 이러면서 어 게임 재밌네 그치 그치 네 다섯 여섯 어 칠 되야될텐데 하면서 요런거에 인마 소소한 행복 느끼면서 아 제발 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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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동동 부르면서 야 아 아 실패했네 아 이러면 안돼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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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인마 어 어 좀 소소하게 잘 좀 해 응 음 요것도 이렇게 등록 여기는 8강짜리 1티어짜리 8강을 또 이렇게 등록을 해야 돼 어 이러면은 어 근데 이거 되게 재밌네 여러분들 어 뭐 등록하는 재미가 이게 여러분들 컬렉 모으는 재미가 이게 솔솔해 솔솔해 그치 응 음 와 이게 근데 8강 될까 어 4 5 6 아 7에서부터가 이게 안되네 뭐 이거 많이 모아놓으면 또 저것도 뭐 좋은거 아니야 어 어 강화석은 뭐 이제 무기 강화할 필요 없잖아 저런거 이제 컬렉할 때 쓰라고 강화석도 뭐 이렇게 하다가 막 드랍되고 하는거겠지 뭐 강화석 걱정을 하냐 어 저런거 뭐 다 모아놓으면은 이런거 빨리 다 컬렉해 다 어 분해하지 말고 어 강화석 해서 이렇게 쓰고 이런것도 좀 빨리빨리 어 변신가면 빨리 해서 어 좀 다 해놓고 교촌 이것도 어떻게 빨리 응모해서 어 너네 빨리 어 그 통수랑 회식해 응 통수랑 회식하고 바지를 좀 바꿔라 아까 저거 막 깨져서 모인게 뭐였지 보라색으로 된 그거였는데 어 이런거 뭐 무슨 뭐 치킨 당첨됐다고 어 너네 이거 먹는거 같다가 내가 뭐라 하겠어 어 어 그런거 같다 뭘 안하지 왜 그게 없냐 저 깨진거 어 조각들 강화해서 아까 그게 뭐였지 어차피 당첨한대 상점에 가야 있어 없는데 아 아 여기서 이렇게 아 깨지면은 아 이걸 여기서 야 나름 야 이것도 그러니까 저게 중요한 거네 하다보면은 이거 뭐 금방 쌓이면은 금방 쌓이겠구만 그럼 4티어짜리 나중에 저 어 이런거는 정년대 각반 이런거 34,000원이구만 그치 그치 이런것도 딱 이렇게 해서 하나 사고 응 갓바도 갓바는 안파네 형님 지코더스타일 입었더니 바로 여친 생겼습니다 감사 어 청년대 황금갑옷 이런것도 34,000원에 야 왜 죽어 물약이 없네 아 아 씨 물약이 없었어 이거 물약 사러 가야겠다 자 파자 안가자 이거는 대밖에 안파는건데 요거를 1,000개 어차피 속도 뭐 움직일 일 없잖아 어 맞잖아 그치 오두구메 잠깐만 이거 해서 어 아까 던전 이거 41분 남았으니까 요거 빨리 가서 하고 어 어 아 만화는 필요없어요 어차피 기본공격으로 가는데 뭐 이 씨브레 무슨 음 음 니들 어디갔노 이거 어 어 여기서 딱 몰아서 어 됐지 어 물약 좀 빨면서 이러고 싸워 음 아 강화하는 저런 재미가 나름 솔솔하네요 솔솔해요 이게 좀 빨리해서 이런 이런거 좀 좀 야 이런거는 여러분들 다 이게 하면은 어떻게 하는거야 어 이런것도 해서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없애서 가방을 이렇게 자꾸 무게를 이제 어 다 먹는거야 먹으면은 알아서 다 등록하고 왜 이런 상자를 왜 그냥 이렇게 다 모아 놨어 어 어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뭐 좀 약간 담배한대나 뭐나 하면서 이제 쑥쑥 이런것도 이제 좀 없애 놓고 나중에 이제 이래서 합성도 하고 모아서 음 이거만 잔뜩 뭐하나도 이거는 뭐 무슨 나중에 진짜 뭐 많이 쭉 모아놓은 다음에 하면 현질 안해도 되겠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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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것도 뭐 쭉 다 해서 쾌 쾌 바뀌었는데 알아 나도 인마 아 아 그런것도 해서 이렇게 잘 하고 야 근데 바지를 먼저 바꾸긴 바꿔야겠다 일단은 음 바지가 이게 8강 바지는 이게 아닌거 같애 변신가서 합성하시면 됩니다 그치 맞지 음 바지 하나 뭔가 좀 바꿔주고 가자 어 바지 뭐 좀 파는거 없노 이거 어 바지 어 어 이게 25,000원이나 되고 이런건 뭐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비싸게 이야 사령관에 뭐 무슨 이런거는 뭐 어 크으 기어막히는구나 어 정면된 이거고 오크 오크 이거는 필요 없잖아 그치 어 근데 이걸 어떻게 2,500원이나 팔아 더덕넘은 새끼들 더덕넘은 새끼들 어 너무 비싸다 빨간색은 어 정면된 5강 무조건 25,000원에 판다 피해감 내가 봤을때 저거는 이정도 되는거는 아까 저거 막 강화 막 막 하다보면은 저거 쌓여갖고 쓱 아까 저기 가서 저거 이만 어 음 인벤에 파란 바지 하나 없습니까 있겠네 퍼랭이 바지 있네 내께 이거지 아까 방어력 방어력 이건 방어력의 최대 생명력 이거를 해서 강화를 해야겠구만 어 이거를 그치 어 이게 더 좋은거 있네 방어력 이해 금걸이 아 아까 바지였지 어 신발이 아니라 바지는 뭐 이게 제일 좋은건가 바지는 이게 제일 좋은건가 아 아 아 이거 남겨놓을걸 아 이게 되게 저렇게 잘 모이는게 좋네 어 저거 금방금방 보이겠네 이것도 등록되니깐 이게 몇강짜리야 어우 이걸 9강을 가?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강화하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솔솔해요 어 어 6강에서 멈췄어야돼? 6강까지는 잘 돼 6강까지는 잘 돼 7강 잘 돼 8강 잘 돼 9강에서 아 저게 안되니깐 이렇게 컬렉이 힘든거구나 그런거구나 헤헤헤헤 어이구 이것도 9강이네 헤헤헤헤 어 되게 높다 어 어 되게 높아 제물을 받쳐야돼 저런거는 음 하긴 뭐 컬렉하는게 쉽고 이제 이러고 하면은 이제 되겠어 그치 귀여워 어 어 실패돼도 아무 감흥도 없어 그치 어 참 재밌다 어 뭔가 막 내꺼 뭐 이렇게 터지고 했지만 되게 꼬숩고 그런거 같아 에 어 8강까지 됐네 9강부터는 좀 힘들겠지 헤헤헤 대면 기분 좋고 아니면 말란께롱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존나 잘 모이겠어 어 이거 뭐 150개 있을 거 아니까 저러면은 바지는 어 그냥 저걸로 하나 사면 되겠는데 그치 그러니까 저 밑에 거는 그러니까 전설부터 이게 강화 성공 양형 이게 뭐 되게 다른가 보다 어 어 8강에서 이게 근데 대신 이제 이런 걸 많이 주네요 아까 저게 이러다 보면 저 금방 보이겠는데 어 그치 오크의 방패 7강이지 어 7강 저러면서 이게 이렇게 양질로 이게 잘 키워야지 니 암 알았지 어 7강까지 이렇게 가서 어 강화를 컬렉 맞추고 하려면 많이 해야 되네 근데 많이 하면 좋은게 저 마일리지가 쌓이잖아 그치 그래 7강 잘 됐어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바로 등록하면 돼요 그쵸 이렇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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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등록하고 됐죠 그치 얼마나 좋아 어 7강 이렇게 해서 이러면은 가방 무게도 이제 좀 어 날라지고 여기서도 어우 이거는 8강 오 근데 대신 피해 감소랑 와 무게가 100 늘어나네 개꿀이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기분 좋게 또 강화 이렇게 또 어 하는거고 어 맞잖아요 그쵸 음 강화는 그래도 뭐 재밌어 그치 어 아 오늘도 요 게임에 대해서 학습을 제대로 했다 그치 음 어 뭐야 이거 왜 벌써 너무 돼 그래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겠구나 아 싶고 그냥 그러고 가는거죠 그쵸 에 이런거 같다가 막 어 괜히 막 이렇게 서운해 하지 않기 슬퍼하지 않기 어 어 이러면서 이 어 으 이러면서 이것도 한번 8강 대신 이거 어우 던젤을 많이 돌려서 이게 좀 한 100개 정도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나하나 서투로 분해하고 이제 이러면 안된다 음 음 작가 이거 8강 이라 그랬지 그지 어 벌써 5강에서 뭐 이렇게 더 지구 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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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카드 깡 조저도 슬퍼하지 않기 약속 그거는 아니구요 어 어 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이런 상자 이런거 많은 것도 이건 뭐야 부서진 반지상자 어 이런거 저런거 빨리 해서 반지상자 이렇게 어 아이테마나 이게 허투루 이렇게 하면 안된다 어 반지도 뭔가 어떻게 뭐 만들어서 어떻게 뭐 막 반지 막 이렇게 강화도 하고 막 뭐하고 이제 이래야지 그쟁이 음 잘 해나 이런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응모권을 모으면 자동으로 bbq 황금올리브치킨 이벤트 종료에 추첨 당첨되면은 우와 개이득이네 이건 모아놔야겠네요 사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거를 많이 모아서 bbq 이게 이제 자동으로 응모 돼서 설마 이거 사기치겠어 이런거 같다 게임 회사에서 통닭 하나에 얼마나 한다고 그치 야 이것도 많이 모이면 개꿀이네 어 그래서 막 사냥 많이 했는데 어 이게 막 몇백개 모였어 와 치킨 막 3개 당첨됐어 와 그러면은 엄마 하나 아빠 하나 나 하나 아이고 그럼 온가족이 너무 화목해지겠네 그쵸 예Е 예예 우리 광 Connecticut들한테 벌주기 있기 semaine 아하하 그러니까 게임이 어떻게 놓으면 알차 알차 이런건 뭐야 ...에 인터넷 이치의 영원석 이런 재료 같은 것도 뭔가 해서 많이 모아놔야 돼요 게임이 할게 많네 역시 역시 템도 이렇게 하나 하나씩 다 얻고 야 니암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앞으로 방향성 잘 잡겠지 좀 잘 잡고 해서 이렇게 좀 잘 돌려놓고 좀 잘 그래 알았지? 똑똑똑 항리모님 10개 살아있네 우리 항리모님 통닭 한마리 처먹겠다고 그지세클도 아니고 좋았어 좋았어 게임을 알아가니까 이제 뭔가 더욱더 할맛이 나네요 좋아 빠져든다 빠져들어 야 통수야 이거 물 한 컵 개웠나 물 한 컵 원래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한 천만원 쓰고 통닭 그 통닭이 또 고마운 거여 어? 야 뭐 사이다는 됐어 어떻게 뭐 고구마 어떻게 뭐 호박고구마 어떻게 뭐 양쪽에 잘 익었나 모르겠다 어 뭐 이거 좀 약간 김치 조금 하나씩 얹어서 먹을 수 있게 야 손 어떻게 깨끗이 씻고 좀 그래도 고구마 좀 어떻게 껍질 좀 벗겨줘야 되지 않겠냐 어 형 뭐 방송하면서 이거 뭐 키보드 만지는 사람이 손 이거 지저분해지면 안 되지 자 니야만 접속해 1분 1초라도 안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해서 안되겠다 할게 존나 많아 나 오늘 현질에서 이렇게 강하게 해줬으면은 열심히 좀 키워 빨리 접속해 접속해 24시간 풀로 돌려야 돼 아 왜 이렇게 접속이 늦냐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게임 모르시고 이제 하면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그거네 진짜 돈 없는 분들도 밑에서부터 녹아다 그냥 야무지게 차근차근 해서 저렇게 컬렉 하나 맞추고 사냥해서 재료 모아서 막 조금 조금씩 좀 천천히 거북이들 맹키로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은 나름 막 핸드폰 같은 거 하나하나 뭐 집에 뭐 공기계 같은 거 하나씩 있잖아요 어? 그런 거 갖다가 이렇게 쓱 돌려놓고 뭐 딴 일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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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많이 모이고 재료 많이 모았네? 어? 컬렉이나 해볼까? 뭐 해볼까? 막 음 그런 재미가 이제 솔솔하겠어 그치? 어? 솔솔하겠어 음 참 좋은 게임 어? 리니지가 아 이 맛에 사람들이 약간 리니지 같은 이제 이런 게임에 많이 빠지고 이제 이런 거구나 그치? 어우 이렇게 저도 이제 해보니까 어? 이게 소소한 이제 이런 재미가 좀 많이 느껴지네 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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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구요 음 으쓱히고 오늘 좀 어? 현질 어떻게 좀 잘 또 해놨나 모르겠다 잠깐 아프리카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슬쩍 어? 볼 필요도 없고 음 음 자 현질 좀 잘해놨겠지? 음 잘해놨겠지? 똑똑똑 한기몽님 열개 살아있네? 말대로 천시간 하고 통닭한 말이 얻어먹었네요 감사합니다 개 지랄하지 말고 이 새끼야 천시간 출시된지 3일밖에 안됐는데 이 새끼야 100시간 채웠어도 씨브레 그것도 말도 안되는건데 지랄하고 있어 이 새끼가 어디서 야 알제로 아무튼 우리 길드원들 해서 열심히 육성들 좀 잘하고들 있어 알았지? 좋았어 저거 큰일 한번 내야겠구만 저걸로 그래도 뭐 300현지라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정도 오늘 딱 거만자로 더 있고 아주 좀 소귀의 성과가 있어 MLB 확실히 근데 이렇게 현질하면서 배워야 학습의 효과가 확실히 커요 확실히 근데 이렇게 현질하면서 배워야 학습의 효과가 확실히 커요 진짜로 아 오늘 일단은 한 300 쓴 거 전혀 아깝지 않아 그리고 오늘 여기다가 200을 썼으니까 200 쓴 것도 아깝지 않게 잘 가야겠죠 잘 가야겠죠 출석 다 잘했고 우편함에서 어떠 선물이 이렇게 한가득하다 어? 그래요 그래요 야 잠깐만 이 새끼 그거 잘 어? 스무 번 잘 해놨나? 24만 스타 그러면은 잠깐 계산해 봐야 돼 이게 11만 원에 12,000 스타니까 잠깐만 내가 20개 사노라 그랬으니까 12,000 스타 곱하기 20은 24만 어? 어차피 스타가 이렇게 아예 없었나? 맞겠지 맞겠지 그치? 맞겠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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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믿고 살아야죠 믿고 다저스 선수 안 떴나 이거 어? 어? 이거 뽑는 재미도 솔솔하더만 안 떴구만 응? 안 떴어 로마인 밀러 소리야 팜 포인트로도 뭐 다 쓰레기들 찬지고 쓰레기들 야 그래도 어떻게 뭐 애들이 돌리면서 0.2는 올렸다 응? 음 잘했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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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들 라인업 한번 좀 살짝 좀 구경하고 계세요 저희 라인업 대충 지금 뭐 좀 이런데 음? 아 투수가 좀 어 쏙쏙 또 고객님 열게 살아있네 우리 한니몬 우리 한니몬 똑같지 아까도 나 오늘 리니지 첫날은 아니 저 리니지가 아니라 어 알제로도 첫날은 뭔가 좀 몰라서 답답해서 막 좀 이랬는데 둘째 날부터 해서 이제 게임이 이해가 되고 하니까 머릿속에 쏙쏙 박히고 앞으로의 뭔가 방향성이 이제 딱 이제 뭔가 목적 의식이 생기고 이러고 하니까 어 저 게임도 이제 어우 막 이제 재미를 알겠네 요거야 이제 조금 시작한지가 조금 더 돼갖고 이제 학습력이 조금 더 좋긴 좋죠 그저 어 팀정력 올라간 거야 저거 이제 좀 컨디션 아빠라서 그래 아이 장비 빼서 그래 자 여러분들 좀 저 화분에 물 좀 금방 주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살에 200만원 이렇게 되고 했으니까 오늘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한번 뽑아보자 제대로잉 어? 자 가봅시다 어 여러분들도 좀 어 담배 한 대들 푸시고 어? 어 어 저 화분에 물 한 번씩도 주고 오고 어 해서 같이 좀 제대로 한번 뽑아보도록 합시다 음 음